안녕하세요 당분간 일본 스키토 아놀드입니다 우와 오늘 설질이 끝내져요 어저께 폭소리내려가지고요 지금 쌀이 눈으로 살짝 바뀌었는데도 여기 설질이 그냥 보뚝보뚝한게 완전 최고예요 최고 여기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같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디님 노엘리 안녕하세요 어저께 어떻게 주디님 잘 탔어요? 잘 탔어요 어저께 눈 엄청 내리던데 눈 많이 왔어요 눈 엄청 내리는 데서 스키 타보니깐 어땠어요 느낌이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거여서 너무 좋았고 눈이 질감이 확실히 너무 좋았고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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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요 어 이제 노엘리님 파우더 그렇게 한번 타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기 여기 지금 파우더 여기 여기 그냥 내려가도 돼 이렇게 이거 한번 맛을 봐봐 지금 아무도 안 탔으니까 그냥 내려가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마지막 날에 아주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오늘 이제 종일권 끊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고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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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